자 이건 오늘 잡았던 그 살짝으로 2마리 V형으로 손질대표 V형 이거는 V형 이렇게 해서 요거 3마리는 매운탕 매운탕 이따가 그릴거에요 우리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프로입니다 오늘 우럭 잡아왔잖아요 우럭 그리고 매운탕을 한번 끓여봤어요 자 매운탕 한번 보시죠 떼깔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우럭국물입니다 우럭 우럭기름이에요 이게 엄청 맛있죠 고소하고 제가 우럭을 한번 떠볼게요 우럭 끓은걸로 이건 작다 작어 아 진짜 알도 있고 아 우럭이 알이 배더라구요 동태알도 이렇게 넣긴 했는데 조그만 알이 우럭알입니다 우럭 요거 한번 좀 작다란거 한번 떠먹어볼께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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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알 알도 하나 넣고 요거는 동태알이에요 동태알 요거는 동태알 이렇게 해서 우럭 자 우럭 살을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후 이게 이게 2시간 전만 해도 살아있었거든요 이게 통우럭 매운탕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음 다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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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쫑독하고 맛있습니다 겨울철 우럭이 육질이 엄청 단단해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은 소주를 한가지씩 딱 먹구요 소주를 살짝 먹고 자 입가슴을 하고 아 좋다 자 매운탕에는 뭐니뭐니하니 밥이잖아요 밥을 한번 말아볼께요 딱 말아가지고 우럭 점 딱 살 한점 띄어서 자 밥에다 올려가지고 끝내주지나 이게 바로 낚시꾼의 행복입니다 아 뜨거울 것 같은데 아 뜨거울 것 같은데 국물 시원합니다 역시 잡아서 바로 먹는 이재미 생각보다 아 한잔 하세요 아 좋다 넌 뭐야 여러분 다음에 다시 한번 고기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다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프로였습니다 다음에 뵈요 안녕히 계세요 저도 Brown 과 Age 감사합니다.